로마서 12장 17절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그 누구에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결국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입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자 여기 이제 그리고 이제 원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너희가 직접 원수를 갚지 마라. 갚지 말고 네 복수하는 것을 무엇에 맡기라? 하나님께 맡기라 그러지 않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누구에게 있으니? 내게. 내게 있단 말 하나님께 있으니 내가 너희 원수를 갚아주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내 원수를 맡기고 하나님 복수 좀 해주세요. 그렇게 복수하는 원수를 갚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너의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먹여주고 목말라 하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습불을 그 원수의 머리 위에 쌓아 놓게 될 것이다. 이게 또 무슨 소리였을까? 옛날에 뭘 잘 모를 때 내 원수, 내 돈 떼먹은 놈을 어떻게 꼬셔서 우리 집에 데려다 놓고 배고프면 라면 끓여주고 목말라 하면 콜라 사다 주고 그래서 잘 때 습불을 갖고 와가지고 머리 위에 부어버려. 그래서 그 자식을 완전히 대머리로 만들어 주라는 얘기냐? 그래 놓고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꿈같은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너희가 친히 네가 직접 원수를 갚지 말라.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나는 원수를 데려다가 먹이고 어떻게 마시게 하고 그래서 그 원수의 머리에 습불을 쌓아 놓게 하라. 참 도저히 이해를 할 수 없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성경에 나오는 단어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그러면 우리는 상식적으로 원수를 하나님께 맡겨버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 너 상구 돈 떼도 먹었지? 사기 쳤지? 너는 이제 죽었다. 나는 너에 대하여 심히 격노했다. 진노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 대신해서 원수를 죽여 주겠다는 말인가? 그러나 그렇게는 해석할 수 없잖아. 지금 너는 어떻게 하라고? 그래서 그 시작하기 전에도 그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어떻게? 악을 선으로 이기라. 그래서 네 원수를 데려오다가 악하게 하지 마라. 그래서 배고파하거나 먹여주고 목말라하거나 맛있게 주고 그렇게 사랑해라. 그래서 그 원수를 나의 진노에 맡기라. 하나님의 사랑에는 형벌이 없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형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무서워할 필요는 없다. 이러신 하나님. 벌 주시지 않는 하나님. 그러자면 한 인간이 하나님을 미워하고 난 하나님 싫어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 주시는 분인데? 생기, 사랑, 생명을 주시는 분인데 그 생기, 사랑을 내가 떠나버리고 나는 지금부터 내 원수를 막 미워하겠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벌 주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결국 원수를 미워하면 내가 무엇을 받는 거예요? 내가 원수를 미워하는 것은 원수를 사랑하라 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등 돌리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것을 죄라 그래.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나는 내가 원수를 증오하고 분노하고 해서 원수를 내가 갚겠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떠나. 그러면 벌을 내가 어떻게? 받는다고 하나님이 벌을 주시진 않아.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떠남으로써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내가 무엇을 떠나는 거예요? 생명을 떠나는 것이지. 생기를 떠나는 것이지. 그리고 나는 내 마음껏 분노하고 미워하고 그냥 분노하면서 증오의 불길 속으로 내가 내 스스로 어떻게 해? 그 분노의 불길, 증오의 불길 그 지옥불로 내가 들어가는 거야. 내가 들어가면 결국 나는 무엇 속으로 뛰어 들어간 겁니까? 증오의 불, 분노의 불길 속으로 내가 뛰어 들어가면 내가 내가 죽어. 그것을 벌이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그게 벌의 진짜 개념이에요. 그래서 뭐하고 죄라는 단어와 벌이라는 단어는 같은 단어다. 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내가 죄를 지으면 내가 하나님이 이놈의 새끼는 죄를 지었구나. 그러면 나는 벌을 주자 하시는 하나님은 아니야. 왜 죄를 지지 말라. 그러면 하나님을 떠나서 생명을 떠나면 내가 스스로 벌을 받기로 자초하는 것 즉 죽음 속으로 사망으로 내가 가고 있는 것 그런 뜻에서 벌을 내가 받는 것이 하나님이 벌을 주시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원수가 있으면 그 원수를 네가 갚았다가는 내가 진히 직접 내 원수에게 복수를 하려면 누가 다쳐? 내가 죽는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네가 직접 원수를 갚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너의 원수를 나의 진노에 맡기라.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이 말이 참 어려운 말이에요. 우리 인간들이 진노하면 상대방을 어떻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듭니까? 내가 진노했어. 화가 머리 끝까지 났어. 그러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죽여버리고 싶어. 그것이 우리들의 진노에요.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것 하고 우리가 진노하는 것하고 같겠습니까? 다르겠습니까? 다릅니다. 달라야죠. 완전 다릅니다. 즉, 하늘의 뜻과 이 땅의 뜻은 하늘과 땅 차이로 다르다고 그랬으니까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마치 우리의 진노로 보면 안 된다는 거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하나님이 화가 났다. 하나님이 진노가 머리 끝까지 올랐다 하면 그건 무슨 말일까요? 다르다. 큰소리로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다를까? 우리는 사람은 화가 나면 분노해서 혼을 내려고 하자. 하나님은 진노하면 그냥 혼을 내는 게 아니고 외면할 것 같아요. 외면. 무관심으로 할지 그렇게 하지 않을까 하나님은 그건 알고 계십니까? 그건 알고 계십니까? 직접 하지는 않고 외면해버리면 외면해버리면 성경을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이 우리가 진노할 때는 우리의 생각대로 안 되니까 진노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도 자기의 사랑하는 자녀가 자기의 말을 어떻게 안 듣고 자꾸 상구야 그냥 그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해줘라. 그런데 상구는 나는 이 새끼는 절대로 용서 못합니다. 하고 하나님을 뿌리치고 악령을 받아들여서 미워하고 분노하고 이놈의 새끼 두고 보자 그러면서 술 마시고 이러면 내가 나를 뭐하고 있는 거예요? 자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네가 직접 원수를 갚지 말라. 그러면 너도 죽는다. 그 말 맞아요? 안 맞아요? 유전자 차원에서 보면 그 말이 진리입니다. 즉, 유전자 차원에서 말한다는 말은 결국 뭐 차원에서 보면 건강 차원에서 생명 차원에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다 맞아요. 우리는 우리의 감정으로 그 감정 이놈의 새끼 막 씩씩 거리고 그 감정은 누가 준 거예요? 악령이 준 거야. 그렇게 하면 우리는 내 생명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생명을 해치고 있는 거야. 유전자를 다 꺼버리고 활성산소들이 그냥 활성산소를 유전자를 손상시키는 그 활성산소를 막아주는 물질이 뭐더라? SOD 그렇죠. 그 SOD를 우리가 잘 생산을 하면 우리 미토콘드리아에서 SOD가 생산이 되더라도 아니 활성산소가 생산되더라도 그 활성산소를 SOD가 잘 어떻게 막아서 우리 유전자 세포막 미토콘드리아 들이 손상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그래서 용서해라 그런데 그 말을 안 듣고 내 손으로 이 자식은 죽어버릴 거다. 그러면 SOD 분노하고 미워하면 어떻게 된다? 그 활성산소를 막아주는 SOD 라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어떻게 고집어버리지. 그러면 그 활성산소는 사정없이 나의 세포막 유전자를 막 공격해서 내가 병들게 돼.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참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가지고 뚜껑이 막 감치고 막 이러고 한 30분만 그렇게 하고 나면 어떻게 해야 돼? 드러눕는다고 나중에 우리는 내가 드러눕을 것일 뿐이니 알면서도 어떻게 그렇게 해요? 안 해요? 또 그렇게 해야 소리 시원합니다. 우리는 죽음의 존재예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살지 않으면 우리는 내 자신을 막 죽이면서 살아. 막 죽이면서 산다고 그러면서 자기를 실컷 죽여놓고 이제 속이 좀 시원하다고 그래요. 그만큼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존재들 나를 막 병들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직접 복수를 할 생각을 하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 하심에 맡겨라. 그래서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진노는 인간의 하나님의 진노는 우리 같이 그런 진노가 뭐예요? 아니지만 하나는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따라 와 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얼마나 얼마나, 얼마나, 않다, 그렇지 않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 안 들어도 우리처럼 상대방을 죽이고 싶지는 않고 오히려 뭐예요? 자꾸 말 안 들으니까 죽는 쪽으로 가니까 하나님은 그 인간이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사망으로 죽는 쪽으로 미워하는 쪽으로 가니까 하나님은 이걸 어떻게 해? 이걸 막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못 막습니다. 왜 못 막게 해?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에요. 이 무조건적 사랑은 상대방이 선택하는 그것을 존중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뭐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아까 외면하신다고 했는데 그거를 보고 있을 수밖에 없는 입장이 하나님입니다. 그거를 막 사망적으로 죽는 쪽으로, 유전자 다 박살나는 쪽으로, 유전자 다 꺼지는 쪽으로 가고 있을 때 이 하나님은 속이 뭐예요? 타죠. 속이 탄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애가 탄다는 말입니까? 애가 탄다는 말입니까? 속이 탄다는 말입니까? 연소된다는 말입니까? 연소가 된다면 속에 뭐가 일어나고 있다? 천불이 일어나고 있다. 그거를 지옥불이라고 그래. 나를 죽이는, 내 속에서 풀붙는, 나를 태우는 그런데 그 불에는 내가 다 죽지는 않아. 그렇지만 내 속은 뭐예요? 막 타는 거야. 지옥불의 특징이 뭐예요? 막 불 붓는데 죽지 않아.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진노하심이라는 것은 절대로 조건적 사랑을 하고 있는 우리들의 진노하고는 완전히 질적으로 다르다. 그것은 뭐냐 하면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아들이 하나 있는데 이 자식은 고등학교 졸업하고부터는 영 말을 안 듣고 맨날 술 먹고 마약하고 도박하고 이러면서 살면서 건강이 완전히 엉망이 돼. 술에다가 마약에다가 그것도 맨날 삼겹살이나 처먹고 이러니까 이제 간이 나빠져 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그러니까 뭐예요? 간이 나빠지니까 이제 복수가 차고 누렇게 황달이 걸리고 이제 이거 가만 놔두면 뭐예요? 죽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 아빠가 뉴 스타트라는 것이 있다. 그래서 유튜브 들어가서 강의를 들어보니까 자기 아들을 어떻게 뉴 스타트로 데리고 가는 것이 지금 가장 복수가 차고 황달이 들고 이러면 그 얼마 못 살아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수소문을 해 보니까 내 아들이 막 서울역에서 노숙자 생활을 하고 있다. 그래서 아버지가 그 노숙자 아들을 찾으러 갔다 이 말이에요. 찾았어. 네가 지금 이제 다 죽어. 그래서 복수가 차고 이 정도 됐으면 병원선은 그렇게 되면 이거는 죽는다고 그냥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러나 뉴 스타트에 데리고 가면 애는 뭐예요? 살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아들을 설득을 하려고 야, 뉴 스타트 가면 살 수 있다. 너 지금 이러다가 곧 뭐예요? 뭐 한 달 두 달 만에 죽을 수도 있다. 그래서 가자. 뉴 스타트로 가자. 그러니까 이 아들이 자, 그래서 아들아 일어나. 가자. 같이 가자. 저기 주차장 가서 아빠 차 타고 빨리 설악산으로 가자. 그랬더니 아들이 아빠가 손을 자꾸 끄니까 손을 탁 틀지 않고 싫어요. 저도 뉴스타트 들어 본 일이 있어요. 거기 가면 예수 믿으라고 한대요. 저는 예수 믿는 거 딱 싫어요. 죽어도 안 가요. 그러지 말고 가자. 거기에는 절대로 가면 예수 믿으라고 절대로 강요는 하지 않는단다. 그래서 저는 알아요. 이상구 박사는 절대로 강요는 안 하는데 이상구 박사만큼 강요하는 사람이 없다고요. 나도 그 사람 강의를 좀 들어보니까 거기에 갔다가는 예수 믿게 되겠더라고요. 싫다고요. 죽게 그냥 내버려 두세요. 그러면 이 아버지 가슴이 어떻게 들어갔어요? 찢어지는 듯 고통스럽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의 애통입니다. 그런 아들도 사랑하니까 죽도록 그냥 돼지려면 되죠. 그러고 가슴은 아버지가 아니라 끝까지 살리고 싶은데 아들은 살기를 거부할 때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 안타까운 애통하심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에 맡기라는 거예요. 네 원수는 그래서 나의 원수라면 나를 어떻게 한 사람이 나의 원수예요? 나에게 막대한 피해를 끼치고 고통을 준 사람이 내 원수예요. 그런 내 원수를 하나님이 자기의 진노로 나도 너에게 그런 피해를 입히고 너를 그렇게 고통스럽게 하는 놈을 내가 보기에도 나는 너무너무나 마음이 아프다. 이 자식이 자꾸 죽음 쪽으로 가고 있으니까 그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그러면 맡기라. 그러면서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이 말은 결국은 네 원수를 사랑하면 네가 산다. 그것이 네. 그렇죠. 제가 옛날에 미국에서 의사 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을 때 한국에서 우리 어머니한테서 편지가 왔어요. 요새는 편지가 없어진 것 같아요. 그렇죠. 참 아 그런데 이 편지 봉투가 이게 무슨 서류 같아. 두툼한게 이렇게 편지 봉투가 터지려고 그런 것처럼 그래서 탁 열어보니까 그게 두툼한 서류 같은 봉투가 또 나와. 그런데 울산시청에서 왔어요. 울산이 우리 할아버지가 사시던 곳이에요. 열어보니까 우리 친할아버지가 울산에서 굉장한 부자였어요. 그 당시에 서울 가면 제일 사람들이 가고 싶어하는 곳이 뭐냐면 대한민국 백화점 화신백화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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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화신백화점을 울산에서 만드신 분이에요. 그래서 화신백화점이라고 하지 않고 화신상회 라고 했어요. 그 삐가 번쩍했어요. 그만큼 대지주에서 대지주에서 농도 많고, 그때 다 소작농 부리고 이러시던 분인데 엄청난 거부였대요. 그런데 이제 우리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그때는 모든 상속을 누구한테만 할께요? 맏아들한테만 할께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예요. 그러니까 한방울도 우리 아버지 몫은 없어요. 맏아들에다가 또 그 다음 제 2순위는 누구예요? 장손이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로 다 갔어요. 엄청난 재산이 그걸로 다 갔어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제가 느끼기로는 우리 할아버지가 저를 굉장히 사랑하셨어요. 우리 할아버지가 엄해서 엄하셨어. 방학 때 이제 가면 반드시 가서 차렷 자세로 탁 서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차렷, 그 다음에 경례. 저를 다 하면 우리 할아버지가 무슨 궁뎅이가 너무 높다. 저를 할 줄 모르고 궁뎅이가 올라가자. 그러면 궁뎅이 낮춰서 다시! 저를 다 하고 나면 온다고요. 꿇어 앉아야 돼요. 무슨 할아버지가 벌 받는 기분이에요. 할아버지가 맞나요. 그래서 그 친할아버지 집에는 있을 맛이 안 나요. 그래서 이제 그래 놓고 학교는 잘 다니고 공부는 잘 하고 세마디 딱 하고 몸은 건강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나가서 놀아! 그래요. 그러면 끝이야. 그러면 그 다음부터 할아버지가 뭘 봐. 그런 분이었는데 저는 예왜야. 상구야. 외래오느라. 그 무릎에 앉혀. 저를 더 만지고 어떻게 그러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게 할아버지가 하시면 무서워서 빨리 도망가고 싶어요. 그런 분인데 이제 유산은 다 큰 집으로 간 거예요. 그런데 울산 시청에서 온 서류를 열어보니까 세상에 제 땅이 있어요. 울산에. 가면 보니까 할아버지가 옛날에 돌아가시기 전에 뭐예요? 제 앞으로 땅을 해 놓으실 거예요. 눈물을 날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울산시에서 이 땅을 도로를 내기 위해서 수용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빨리 수속을 하고 보상을 받으시라. 이런 내용이에요. 그 보상이 그때가 1980년 정도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40 몇 년 전이야. 그때 돈으로 5억이래. 지금 한 50억 되겠죠. 그렇죠? 50억 더 된 그렇죠? 대박! 우와! 이야! 대박이다! 이렇게 됐는데 그때 저는 미국에서 전공의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너무너무 바빠. 그런데 그거를 하려고 한국에 나갔다 오고 이거는 너무 어려운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저하고 제일 고등학교 때까지 친하게 지냈던 친구 생각이 나서 이 사람이 미스터 구야. 미스터 구. 이 자식한테 연락을 하니까 이 자식이 아, 그거 내가 한국에서 대행을 해주면 된다. 그래서 뭐 그때 뭐 인감증명이 어떻고 인감도장이 어떻고 저는 인감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도 몰랐을 때야. 그래서 이제 그 녀석이 다 한국에서 만들어서 저한테 보내서 서류에다가 너는 도장도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그거 짓고 지문 짓고 이래서 그렇게 보내면 그걸 자기가 다 해 주겠대. 너나 고마워. 그런데 저는 의사 생활 하나로 개인병원이 아니니까 제가 전공의로서 레지던트 생활을 수련의 생활이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한 달, 두 달이 휙 지나가요. 그리고 바쁘게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3개월이 지나갔어요. 그런데 소식이 없어요. 이 자식이. 그래서 이제 연락을 해보니까 잘되고 있으니까 곧 해결된다.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 또 한 3, 4개월 지났어요. 연락이 안 돼. 그래서 이 자식이 보상을 받아 가지고 엄청난 돈이 아니에요. 이 자식이 참 착한 놈이야. 돈을 손에 쥐니까 생각이 견물생심이야. 그래서 이 자식이 어떤 마음을 먹었냐면 오랫동안 라스베가스도 가보고 싶었고 그래서 이제 이 자식이 라스베가스 가서 이거 한탕 하면 자기도 돈을 벌고 나한테 돈도 돌려주면 되겠다. 이렇게 해서 와장창 다 털어먹었어요. 열받아, 안받아? 열받아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내가 죽어도 이놈의 새끼 죽이고 싶어. 와 그때 그 배신당한 가장 가깝게 지내고 그랬던 친구니까 그런 친구 가장 내가 믿을 수 있는 친구가 그렇게 배신해 버리니까 진짜 죽을 이게 죽겠더라구요. 유전자가 귀가 막혀도 이만저만 맥힌게 아니에요. 그때는 유전자 꺼지는 얘기도 몰랐을 때 내가 의사였지만 와 여러분 그때 저는 지옥불을 경험을 했어요. 낮에는 바빠서 그런 자식을 생각을 못해요. 밤에 병원에서 퇴근해서 와서 어떻게 샤워하고 불 딱 끄고 자려고 딱 누웠다 하면 와 진짜 미스터 얼굴이 왔다 갔다 하면서 돈 오기 또 왔다 갔다 해 눈앞에 막 그러면 심장이 뛰고 혈압이 오르고 막 그러면서 제일 고통스러웠던 게 뭐냐면 잠은 물론 못 자고 잠 못 자는 것 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은 입안이 마르더라구요. 입안이 바짝 바짝 타는 거야. 그래서 물 먹어야 돼. 물 먹고 나면 또 한 10분 있으면 또 타 그러면 또 물 먹어야 돼. 10분마다 화장실을 가면서 물 받아서 마셔야 돼. 이러다가는 죽겠다 싶더라구요. 복수심, 분노 그런데 금방 타 죽진 않아. 복수심의 진노의 분노의 불길 이렇게 무섭다는가 죽을 것 같아. 그래서 이거 큰일 났어. 아시겠죠? 내일 되면 또 나가서 일해야 되는데 잠 한숨도 못 자고 나가서 어떻게 일을 해?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려면 뭐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 자식을 용서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런데 그 기도하기 싫어. 용서는 무슨 용서? 죽여버리고 싶은데 용서해 달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위선이야. 용서해 달라고 기도는 못하겠어. 그래서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나님 잠 좀 재고 주십시오. 제발 잠 좀 자요. 지금 입이 타서 입안이 타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잘 것 같아. 계속 한 두 시간, 세 시간을 그렇게 하는데 그 화병이라는게 무서운 것 같아요. 정말 그 화병 걸려서 죽는다는 말이 그 화병은 뭐예요? 내가 독을 마신 것도 아닌데 죽어. 그러니까 내 마음에 분노가 차 있으면 그 분노가 나를 죽일 수도 있다는 것이 영역히 제가 체험을 했어요. 그래서 기도는 안 돼. 기도해 봐. 소용없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냐.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이 떠올랐냐면 찬송가 하늘 가는 밝은 길 이라는 찬송가 하늘 가는 밝은 길 내 앞에 하늘 가는 하늘 천국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하늘 천국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환하게 있다. 그 노래를 하는 찬송을 부르면 옛날에 제가 의과대학 졸업하고 해군군의관으로 갔어요. 해군. 그래서 진해에서 근무를 했어요. 해군이 되면 해군이 하는 일들은 배를 타고 큰 군함을 타고 나가서 그 군함이 맡은 구역이 있어요. 그래서 동해면 동해, 서해면 서해. 그 정해진 구역이 남쪽에서 북쪽으로 올라가다가 그 구역까지 가면 거기서 또 되돌아야 돼. 그 맡은 구역이 있어요. 그래서 약 한 뭐 100km 쫙 갔다가 또 강길이 뭐예요? 또 돌아와 참 지겨워요. 그 바다 위에서 계속 한 달 동안을 하죠. 매일 그거를 경비라고 해요. 해안경비라고 해요. 그래서 그 레다 가지고 경비를 하죠. 거기도 이제 한 달 동안 육지에 못 와요. 그러면 이제 그 군의관도 따라가야 돼. 따라가는데 군의관은 할 일이 없어. 왜? 거기에 있는 해군 사병, 조병들 싱싱하게 건강해요. 다 21살, 22살 병날 일이 없죠. 그러니까 군의관 하나도 할 일이 없어요. 응급 사태를 위하여 응급 사태를 위하여 그냥 군의관이 따라가고 군의관은 할 일이 없어요. 그때 이제 제일 할 일이 없어서 제일 많이 한 게 뭐예요? 그때 마작. 해군 장교들은 마작을 잘해요. 그 파도 안 치는 밤 날씨 좋고 달빛이 확 하고 그때 가판 위에 나가서 보면요. 그 달빛의 잔잔한 파도가 반짝반짝반짝한 꿈같아요. 그때는 하나님을 안 믿을 때 천국 가는 길이 있다면 이런 길일 거야라는 생각까지 할 정도로 황홀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게 돼서 그 찬송을 그날 밤 부르니까 그러면서 하늘 가는 밝은 길이 그 때 해군에 있을 때 바다의 달빛이 그 길이 눈앞에 보이면서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왜 그럴까? 너무너무 아름다운 바닷길이 눈앞에 나타나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 아름다움 속에 있는 생기를 내가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밤새도록 잠이 안 오면 내가 노래 부를 것이라고 각오하고 한 번 부르고 이제 두 번째구나. 이제 세 번 불렀구나. 이제 네 번째 들어가는구나. 다섯 번째 불렀구나. 여섯 번 불렀구나. 일곱 번 불렀구나. 이제 여덟 번 불렀구나. 부르는구나. 내가 과연 이 밤에 이 노래를 몇 번이나 부를까? 라고 생각하다가 눈이 번쩍 떠졌어요. 아침에 잤어요. 여덟 번 부르고 잤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내가 잤네. 살았어요. 그 밤에 죽지 않고 그때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든지 하나님이 재워 주셔서 결국 하나님이 그 아름다움 속에 있는 그 생기를 저한테 그때 해군 시절에 그 생각을 떠올리게 해서 생기를 주셔서 저는 예수도 그렇죠. 그래서 나를 잠자게 했다. 우와 제가 아침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치과의사 선생님이 쾌장암에 걸려서 긴 투병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도 통증으로 고통을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그분이 결국 쾌장암이 원치가 됐잖아요. 뉴스타트로 그분이 아는 것도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특히 밤이 되면 그래서 노래하라. 그래서 그 음치가 노래를 불렀다고요. 노래한다는 게 그 친구는 노래를 아는 게 별로 없어. 교회도 잘 안 나가고 그래서 맨날 조신 하나님 걱정을 모두 벗어버리고 오늘 총동원해서 그래서 자고 자고 제가 이 얘기를 해 줬어요. 우와 그래서 그 다음날은 간밤에 잠도 잘 자고 했어요. 컨디션 좋았어요. 그래서 강의도 잘 하고 환자들 상담도 잘 해 주고 그러다가 이제 들어왔는데 불 끄고 잠자리에 놀고 또 돈 오기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와 또 꽃같아 어쩌냐고 야 그래서 기도해도 안 되고 그래서 자 그러면 또 찬송 부르자 그래서 또 하늘가는 그 찬송이 참 좋아요. 하늘가는 밝은 길을 내가 상상을 한단 말이에요. 하늘가는 천국가는 밝은 길은 어떻게 생겼을까? 굉장히 빛나는 길이 이러면 또 생기가 들어와서 또 유전자가 켜지면 멜라토닌이 남을 잠자게 하는 멜라토닌이 생산될 거 아니에요. 나를 또 평안하게 해주는 세로토닌을 생산하는 유전자도 꺼져 있다가 켜질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날은 어젯밤에는 여덟 번 부르고 잤는데 그 둘째 날은 일곱 번 부르고 잤어요. 참 이 생생한 체험 그 다음에 상할 때 그날은 여섯 번 부르고 잤어요. 그래서 이제 다섯 밤을 잤어요. 그런데 그 5일 동안 뜬 눈으로 세우고 아마 그때쯤 그렇게 못 잤으면 제가 이렇게 됐었는데 아침에 일어날까 싱싱해? 너무나 고마 감사해요. 그리고 내가 지난 다섯 밤을 이런 놀라운 경험을 했다는 것이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주셨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한 거야. 그러면서 언뜻 생각이 떠오르는데 무슨 생각이 떠오르냐면 아침에 다섯 밤을 그리자고 여섯째 날 아침에 눈을 뜨니까 제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으냐면 이상국 네 옷 받은 거나 마찬가지다. 왜? 하룻밤에 내가 돈 주고 이런 경험을 할 수는 돈 주고 이런 경험을 사서 이런 체험을 할 수는 뭐요? 없는 거야. 누가 그런 경험을 나한테 내가 1억 주면 그래 이런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해 줄 수 있겠소. 이거는 1억으로도 이거는 못 사는 그 하나님만이 나에게 주실 수 있는 놀라운 체험이다. 도저히 잘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딱 깊이 잠잘자게 해 줄 수 있는 분은 돈으로 그거 할 수 있어요. 아마 지금 불면증으로 고생하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아. 그런데 그분들은 마음이 뭐예요? 1억 주고 나를 하룻밤이라도 채워주면 1억이라도 내겠다는 사람들 많을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들면서 그러면 다섯 밤을 하룻밤에 1억씩을 지면 다섯 밤을 그렇게 샀다면 5억 받은 거나 내가 5억을 받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생각이 딱 들면서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언제 어떻게 이런 경험을 해보는가 하나님이 나를 채워주신 거예요. 돈도 안 받고 그러면서 이 경험은 돈 주고는 절대로 살 수 없는 경험이라는 생각이 딱 들면서 아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또 들냐고 하면 상구야 돈 오 갈래 돈 오억 하고 받고 이런 경험을 못한다 하자. 그런데 돈 못 받고 이런 경험을 해볼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돈이 언제 어디든지 날아갈 수 있고 이 경험은 뭐예요? 내 평생 동안 이 경험했던 것을 다시 생각하면 뭐예요? 일전자가 확 켜지고 돈 주고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돈 받은 거나 마찬가지로 생각하자. 그러면서 제가 돈 억 다 받은 걸로 치고 그 미스터 굴을 뭐예요? 그렇다면 용서 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 보자. 그래서 제가 기도했어요. 아침에 하나님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경험, 영적 경험이죠. 영적 경험이 돈 억 보다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돈 억을 잃어버렸다고 사기당했다고 생각하지 않고 싶습니다. 그 미스터 굴을 내 마음속에 있는 이 분노를 잠재워 주시고 증오심을 하나님이 없애주시고 깨끗이 용서하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진심으로 용서를 기도했어요. 그날 하루는 얼마나 잘 지냈는지 몰라요. 그날 밤에 샤워하고 잠들기 전에 또 기도했어요. 그리고 제 마음이 잔잔하더라고요. 그래서 노래를 불렀죠. 한 번도 안 불렀는데 어떻게 눈을 떴는데 와 노래 딱 한 번 부르고 눈 떠버렸어요. 그 다음날 눈을 딱 떴는데 미스터 굴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생각만 하면 이 자체에 막 내가 분노가 앳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하나도 안 미워. 이게 기적 같은 일이야. 지금 미스터 구의 얘기를 그래도 돈 못 받았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 녀석은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도박에 빠져가지고 자기 집도 다 팔아서 다 날렸어요. 그리고 이제 마누라하고 마누라는 도망가 버리고 완전히 결국은 누구 돈 때문에? 상구돈 때문에 참 여러분 이런 일이 벌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그때 대학생들 성교회 그래서 나중에 그 대학생들이 모였길래 이 얘기를 해줬어요. 해줬더니 어떤 아주 이쁘게 생긴 똑똑하게 생긴 이 학생인데 법대생이야. 강의 끝났어 그러더니 분노 분노의 차가죠. 박사님 그 사람의 신원을 좀 알려주십시오. 자기가 검사가 되어가지고 반드시 잡아넣겠대요. 걔들은 제가 얘기해준 이 경험을 모르는 거예요. 얘기해줘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험을 하나님이 주신 영적 경험이야. 성령이 하게 해 주신 경험이야. 이것은 경험해 본 사람은 너무너무 귀한 경험이야. 그래서 저는 지금도 그 미스터 구 얘기를 하면 제 유전자가 켜진다니까 하나님은 그 악을 선으로 만들어 주실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주신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저는 생생하게 경험해 봤어요. 실제로 실제로 그래서 저는 돈 5억은 날라가 버렸고 그러나 이 놀라운 영적 5억을 받았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도 그것과 그것과 바꿀래요? 그러면 저는 기꺼이 바꿀 수 있어요.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는지 그리고 이 경험을 제가 많은 사람들에게 얘기를 해 줬어요. 많은 사람을 도와줬어요. 이 경험이 제가 생각나는 분 중에 그때 KBS에 등장하고 나서 한국에서 환자들이 많이 왔어요. 그 당시 한국에서 오시는 분들이 다 굉장히 부유한 사람들이 왔어요. 0.1% 그런 사람들이 다 왔어요. 그런데 그중에 어떤 분이 있었냐면 대전에 큰 공장 큰 을 하시던 분이 갑자기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그 사모님이 화병 때문에 혈압에 소화도 안되고 엉망진창 유전자가 다 꺼졌어요. 왜 그랬냐면 그렇게 돌아가신 남편이 신뢰하던 가장 가까이 지내고 신뢰하던 상무가 그 회사를 완전히 말아먹었어요. 나중에 남편이 흉풍에 걸려서 고생을 하고 그래서 한 2년 지나고 보니까 회사가 다 묶게 돼 있어 그 상무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 남편은 돌아가셨고 그래서 병원에 어디를 가도 어떻게 손댈 차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KBS 강의를 듣고 저기로 가보자 그러고 오셨는데 그때 제가 이 얘기를 해드렸어요. 그분이 저도 노래를 부르면 되겠습니까? 찬송을 부르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박사님이 어떤 노래를 부르겠습니까? 그때 제가 하늘가는 밝은 길이 하다가 3일 후 또 다른 찬송이 있어요. 주 날개밑 주 날개밑 주 날개밑 내가 병안이신 하나 예수님이 내 암탈이고 나는 그분의 병아리다. 그 우리 어미 암탈개 날개 아래 있는 나 상구는 병아리다. 이런 상상을 하면서 저는 그 두 가지 찬송을 부렸습니다. 그분도 대단하신 분이요. 박사님 박사님이 산증인이시니까 저라고 안되겠습니까? 자기도 오늘 밤부터 시작하겠대요. 여러분 놀랍게도 그분도 그분은 며칠 더 걸려서 열흘 만에 박사님 저 이제 괜찮습니다. 참 인상적인 사모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특히 그름병 화병 우울증 이런 것은 내가 어떻게 퍽 털고 나는 그래 나는 오늘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께 찬송 하면서 살 것이다. 특히 밤이 무섭다. 그래서 그분이 그렇게 다 하시더니 다 털었습니다. 까짓것 돈 있다가 다 없어집니다. 그래서 그 아들들은 정형외과 의사고 참 괜찮은 집안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의사 아들들이 다 놀라서 이것이 영적 파워 영적 파워 그래서 기술적으로 의학적으로 안되면 영적으로 즉 영적 에너지가 무슨 에너지를 지배한다? 물리적 에너지 우리의 뇌파를 지배해. 뇌파를 지배하면 우리의 생각이 지배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좋은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서 사랑해라. 원수를 사랑해. 우리는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내가 한번 살아가자. 용서하자. 더 이상 미워하지 말고 나는 찬송을 찬송하면서 이 분노가 풀리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오셔서 우리의 분노를 풀어 주시겠다는 약속이 바로 하나님이 원수를 사랑하라 라는 명령입니다. 아시겠죠? 원수를 사랑하라. 사랑 안했다가 너는 지옥으로 갈 것이다. 그런 조건적인 얘기가 아니고 원수를 사랑하라. 그런데 안되지. 그러면 노래해 봐. 선택 유전자는 나의 무엇에 의하여 변한다? 선택했다. 그래서 그 노래 그런 상황에서 내가 그 노래 부르기로 선택했다. 라는 것은 나는 더 이상 악령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 팔을 마음대로 휘져서 나를 못살게 하는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실 수 있었다. 뭐 때문에 내가 그 선택 때문에 그래서 구하라. 구하라. 라고 하신 말은 네가 노래라도 불러서 어떻게 찬송이라도 불러서 나의 도움을 구하라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라. 그러면 내가 행동하겠다. 악령을 어떻게 쫓아내주겠다. 마음 아프신 일들, 그 과거사들이 그 과거사들을 악령들이 낮에 눈앞에 보이는 게 많을 때는 악령들이 내 마음속에 못 집어넣어요. 집어넣을 틈이 없다고. 그런데 이게 밤에 불을 껐다. 암은 악령들이 다 이가 갈리게 하는 거야. 그 악령들의 노력의 감이 희생제물이 되지 않는 방법은 하나님을 철저히 붙잡고 찬송 부르는 그 길을 선택하셔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찾아볼래? 나는 부족해도 이 부족한 나를 영접하실 것이니 우리 모두가 이렇게 부족해도 그래도 이 부족한 나를 받아 주실 것이라고 믿는 그 믿음을 보시는 우리들의 하나님 우리는 그 믿음보다는 내가 완전해야만 천국에 들여보내주실 것이라고 조건적으로 잘못 생각하고 있는 우리들이었습니다. 내가 부족할지라도 받아주시는 그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부족할지라도 주눅들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그 믿음으로 내가 지금 원수가 미워서 정말 이를 갈고 있지만 그래도 그런 나를 받아 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찬송하기를 선택한다면 하나님은 기꺼이 부족할지라도 우리를 받아 주시는 분임을 우리를 하여금 더 깊이 확실히 알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어떤 경우라도 나의 부족함이 여실히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그 기도를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도와주실 수 있도록 찬송하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셔서 결국 승리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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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